안녕하세요 보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슴벌레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넙적사슴벌레, 왕사슴벌레 톱사슴벌레, 장수풍뎅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대신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거에요 저번에 잡아온 것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 쌍을 입양을 받아서 많이 번식을 시킨 개체가 있는데요 바로 털보 왕사슴벌레, 그리고 꼬마 넙적사슴벌레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신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?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바로 여기 보시면요 이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잡아온 꼬마 넙적사슴벌레, 애벌레들이 성충이 돼서 지금 합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통은 털보 왕사슴벌레라고 1cm에서 2cm 밖에 되지 않는 사슴벌레인데요 이것도 기록이 된지 별로 안 돼서 신종이죠 근데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 여기 있다 톱박스 색깔이랑 똑같아요 완전 자 여기 한 마리 있죠 오 이 친구도 앙컷이네요 와 이 친구도 앙컷이에요 찾았는데 왜 앙컷 밖에 안 나오지? 우선 이 친구도 앙컷이고요 자 이 정도면 많이 찾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앙컷이 둘, 넷, 여섯, 여덟 여덟 마리가 있고요 앙컷이 여덟 마리 그리고 수컷이 둘, 넷, 여섯, 여덟 아홉 마리가 있네요 지금 한 열다섯 마리에서 스물 마리 가량 있는데 되게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 홀은 제가 제주도에서 진짜 힘들게 잡아온 꼬마 납작사슴벌레 일명 애거스인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바로 있다 자 여기 여기 앙컷이 친구고요 앙컷이고요 굉장히 작죠? 굉장히 작아서 와 이거 화질이 너무 안 나와 우선은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앙컷이고요 오 여기 많다 많다 오 자 여러분 이거 이게 꼬마 납작사슴벌레 초대형이에요 이게 진짜 국내 기네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큰 개첸데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소형 수컷 차이 엄청 많이 나죠? 보이고 진짜 제가 애벌레를 잡아와서 다 성충으로 우아시킨 거라서 되게 뿌듯해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털보 왕사슴벌레 이 친구들은 제가 직접 산란을 받아서 번식을 시켜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앙컷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바로 수컷이에요 발 보시면 수컷이 이렇게 턱이 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전에 제주도에서 잡았던 꼬마 납작사슴벌레 일명 에거스라 하고요 직접 채집을 했던 개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성충이 된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 지금 앙컷이고요 보시면 수컷입니다 진짜 작지만 이 친구들이 애완용으로 지금 브리더들 관해서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은 산란도 많이 하고 사이클도 짧아서 1년에 사이클을 2번이나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알, 애벌레, 성충, 산란 알, 애벌레, 성충, 산란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슴벌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? 굉장히 센서하실 텐데요 네,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